신비롭고 아름다운 숲의 백호 타이가 살고 있었어요. 타이는 그의 이름처럼 눈부시게 희고 거대한 힘을 가진 백호였어요. 그의 힘은 숲의 모든 생명들이 놀라워하며 존경하는 존재였지만 타이는 그 힘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거대한 힘이 종종 다른 동물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어 타이는 자주 외롭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을 제어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다른 동물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타이는 그의 힘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숲의 왕이 모든 동물들에게 큰 시험을 내었어요. 그 시험은 숲의 중심부에 있는 신성한 샘에서 가장 순수한 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 샘은 거대한 암석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암석을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은 없었어요. 타이는 이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그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암석을 움직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는 용기를 내어 암석 앞으로 나아갔어요. 처음에는 다른 동물들이 타이의 행동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주목했어요. 그러나 타이는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암석을 움직였어요. 그의 행동은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타이는 끈질긴 노력으로 암석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노력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고 타이는 신성한 샘에서 가장 순수한 물을 가져왔어요. 그 순간 숲의 왕은 타이의 용기와 힘을 칭찬하며 그를 숲의 수호자로 임명했어요. 동물들은 타이의 용기와 그의 힘을 이용해 도전을 이겨낸 것에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타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타이는 그의 거대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숲을 지키는데 사용했어요. 타이는 용기 있게 그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는 다른 동물들에게 그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타이의 용기 있는 시험은 끝이 났고 타이는 숲의 수호자로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힘을 숲을 지키는데 사용하며 다른 동물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타이의 용기 있는 시험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당신도 타이처럼 용기를 내고 자신의 힘을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길 바랍니다. 잘 자요.